한국은 2020년부터 세계군사력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를 기록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공격하는 능력과 전술 운영 능력에서 병사의 질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그동안 미국에서 고체 연료나 사거리 탄도 중량을 제한해서 탄도 미사일의 발전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보다 뒤처지게 만들었고 우주 산업 진입을 막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나 일본의 주일 미군이 준비되어 있으니 괜찮다는 것인데 사실 조금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국에 공격을 당할 때 미국에서 대응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 상대가 일본이라면 미국이 일본의 한국 대신 공격해줄까요? 그럴 리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중국이라 해도 그 상대가 러시아라 해도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된 북한까지 미국은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을 가진 국가, 거기에 ICBM을 가진 국가와 미국은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병참은 지원해도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다. 미국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공격해주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런가 보다 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처럼 대한민국에서 모든 전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터가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나 한반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ICBM과 핵을 지녔고 북진 결정은 미국을 공격하게 만드는 우려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북진을 허용할 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라 공격당하고 방어하다 이기면 뭘 하나요? 전 국토가 만신창이가 될 텐데 말입니다. 중국과의 마찰에서 진격할 기회를 우리가 가져도 미국 입장은 다르지 않겠지요. 미국과 다른 결정을 한국 정부가 고집하면 미국은 그것을 명분 삼아직시 철곤할 것입니다. 유사시 최악의 피해 미국이 참전하고 러시아 중국이 참전하는 3차 대전 발발을 앞세워 억울함을 감수하라는 기가 막힌 상황을 미국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유지하는 것을 최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안보 4대론자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국을 공격해도 한국의 반격을 걱정하기보다 미국과 원만히 해결하면 된다는 상황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굳이 한국과 복잡한 외교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외부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시 변할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반환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주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준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복병이 나타나고 지연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섞이면서 전작권을 반환받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미국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식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국의 외교 타겟이 되었고 대통령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나가든 정상회담 1순위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교가 잘못이고 자주를 외친 행위가 잘못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으로 외세가 다시 인식하면 주요국은 굳이 한국의 공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권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와 군사입니다. 외교는 이미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고 군사 또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와 군사에서 스스로 종속되려는 이런 한국을 어느 나라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미국을 거스를 수 없다 생각하게 되면 한국이 하는 어떤 말보다 미국에서 말하는 것이 한반도와 주변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한민국 군사력과 외교력은 2022년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도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이 만들고 공들인 결과물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미국은 한국을 설득하는 노력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변하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자 변화된 흐름을 미국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모습은 2019년 수출 규제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각 동맹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한국을 향한 일본의 몰지각한 행동을 미국이 놓아두는 이유는 미국이 일본을 다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본이 당연히 한국을 다루어야 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망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905년 그때 사고를 아직도 병행하고 있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도발에 강한 대처를 못하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 당하는 것이고 한일 갈등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던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악발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작고 볼품없지만 그 성격 하나로 덩치 큰 아이들이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면 제 몸 걱정 안 하고 피해를 주려고 악착같이 달려들기 때문인데 내 이익은 내가 지키겠다. 싸워서라도 지키겠다. 그런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결정권이 없으면 의지가 강해지지 않고 한국을 상대하는 국가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정은 미국이 할 텐데 한국을 상대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대한 사안에서 싸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결정권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주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긴밀하다면서 늘 떠들고 미국의 일개 차간보 따위가 인상을 써도 미국의 일개 대사가 우려를 표명해도 주요 언론 일면을 걱정으로 장식합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한국을 지켜준다 한마디 하면 넙죽 엎드려 감사하다고 소리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사대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안보사대주의자여서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던 크던 군사 충돌을 가볍게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염려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엇을 해도 그럴 일이 없다. 미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미국이 우려할 만한 손만 지킨다면 걱정할 이유가 상대국에 없는 것입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생각이 지나치게 다른 분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회 현상에 똑같은 의견들만 존재한다면 그것도 아주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 너무나 상식적인 것, 다른 생각을 하는 자체가 존재해선 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생명이라는 것이고 나라로 보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힘을 가진 것,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은 외세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